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 탕 타바지 무릎까지도 첫바지 힘주자 아까 힘 붙였던 첫발부터 그대로 쭉 다른데 힘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럴술 때 이럴술 이럴술 이걸 나중에 조금 전에 했을때 제가 빨리하고 치게 나가는거야 빨리 근데 그게 빨리했을때 힘이 힘적여서 벗어나면 안되는거 힘이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대로 힘이 안 느껴져요 가볍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거기에만 힘이 딱 걸립니다 어때요?